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제소금의 게임일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익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최적화에 대한 효과적인 팁과 트리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60프레임이 144프레임이 되는 일은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조금의 FPS 향상과 프레임 안정성, 렉과 스타터링 감소 그리고 더 나은 색적과 그래픽을 위한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 향상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게임 자체가 계속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당연히 잘 안되어 있습니다 게임 엔진 자체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며 해당 엔진을 사용하는 타르코프도 당연히 누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멀티스레드 기능을 지원하기에 CPU와 GPU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설정을 수동으로 바꿔주면 프레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영상에서 최대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함께 최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게임 설정에서 드라이버 설치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게임 설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세팅! 설정에서 게임, 메인 메뉴, 바탕화면입니다 공장이나 삼림을 추천드립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메모리를 연구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램 클리너를 체크 해제해주시고요 테스트를 더 해봐야겠지만 활성화 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코어도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자동 램 클리너는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오래해서 느려졌는데 제시작이 귀찮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법은 자동 램 클리너 체크 후 저장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면 다음은 시야각 항목입니다 시야각 항목은 대체로 취향이지만 시야각을 가장 낮게 하면 프레임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프레임을 제외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실 때는 시야가 좁고 종기반동이 크게 느껴지지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기준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높을 경우에는 시야가 넓고 반동이 작게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 때문에 중장거리 기준의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넌 뭘 쓰냐구요? 아 저는 어둠과 날이 육지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스트리머의 포부값을 공유해드리고요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의 스트리머의 포부값을 확인하고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픽 항목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모드는 전체 화면 또는 전체 창 모드를 추천합니다 프레임과 레이턴시를 중요시하신다면 전체 화면 알트 탭을 하면서 정보를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본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체 창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설정은 사양별로 설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한게도 애프터번호나 리바순과 같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도 좋지만 누구나 있는 작업관리자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을 위해 오프라인 모드에서 작업관리자를 열었구요 상단에 성능 탭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동일하게 GPU 탭을 클릭하셔서 GPU의 이용률 그리고 전용 메모리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잊을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용중인 메모리 크기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그래픽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방금 기억해놓으신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16GB 램 이하고 비디오램 8GB 이할 경우에 낮음 표에 따르면 저는 램 32GB에 비디오램 11GB니까 높음 플러스 스트리트 오프 타워크 로워 텍스처 모드 또는 보통을 설정하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보통이라는거 추천은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그림자 품질이죠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옵션을 올릴수록 그림자가 진해지는데요 색적에도 도움이 안되고 프레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원거리 불체품질 level of detail 은 특정거리 이상일 경우 간단하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추천은 2.5인데 중거리 원거리 교전에 잦은 분들은 3을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사양이 안될 경우 최저를 잡아줘야 한다는거 다음은 전체 가시거리 전체 가시거리는 1500이나 1000을 추천드립니다 저 사양은 설정 최저인 400으로 설정하는데 문제는 저기 400 400미터 바깥에서 사격하면 보이지 않구요 안쪽으로 접근해야만 이제 보이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티에일리어신 계단현상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흐려지는 부작용이 있구요 오로지 프레임과 자그라면서 오는 색적을 추구한다면 오프를 추천 저는 TAA 하이를 추천합니다 비교 화면을 보시면 취향이 확실히 지시겠죠 리샘플링은 보통 끄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때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사양이 낮을 때 두번째로 GPU 이용률이 남을 때 2배를 사용하시면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업스케일러는 오로지 DLSS만 추천드립니다 사용할만한 분들은 CPU 이용률은 낮은데 GPU 이용률이 높을 경우 켜시면 프레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연시간이 늘어나고 원거리가 흐리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거리가 있는 교전도 발생하는 타로코프 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HBAU Horizon Based Ambient Occlusion 화물의 모서리에 표시되는 그림자를 제어합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면 꺼주시구요 조금 더 멋진 화면을 원한다면 최대 성장까지 추천드립니다 SSR 화면 공간 반사는 광원으로부터 특정 물체에 대한 빛 반사를 제어합니다 저사양 또는 프레임이 중요하다면 끄기를 GPU 이용률이 남을 경우 낮음을 추천드립니다 켜면 예쁩니다 그런데 특정 전투 상황에서 좋을 때가 있어요 반사가 있는 벽 또는 무릉덩이 근처 벽 뒤에 숨어있는 벽이 비쳐 보인다던지 만약에 옵션을 끄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죠 이방성 필터링은 텍스처를 직각이 아닌 각도에서 볼 때 선명도를 제어합니다 GPU 성능을 사용하는데 켜기를 추천드리고 저사양일 경우 텍스처바다를 추천합니다 라데온과 인텔 그래픽카 사용자는 활성화되지 않은 옵션 엔비디아 리플렉스입니다 일단 켜기를 추천드립니다 켜기 플러스 부스트 옵션은 되려 프레임이 떨어지고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CPU 사용률이 올라가고요 그럼 다음 선명도입니다 인게임 화면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설정에 따른 큰 프레임 차이는 없습니다 FOV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트리머의 선명도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언제나 중도 1.4를 세팅했습니다 하단 메뉴는 전부 해제해 주시고요 그나마 이 중에 쓸만한 건 이제 밉 스트리밍인데요 저사양 유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스처가 다 뭉그러지지만 저사양 유저들에게는 많은 성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있어서 다른 텍스처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뭐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플립이 검게 보인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덧 포스트 에펙스 탭이네요 인게임의 색감을 변경하는 기능인데 색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영역이라 취향이긴 하죠 일단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디폴트 설정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 시에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도 클레어리티죠 어댑티브 샤픈이 GPU를 잡아먹습니다 테스트에서는 4에서 5프레임 정도 잡아먹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레임 저하 없는 엔비디아 제어판을 만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취향이 다른 분들 설정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찾아보세요 1분정도 찾아먹고요 푹 1.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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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되면 툴을 실행합니다. 자막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 기능이 있지만 상단의 트윅 메뉴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 바로 아래, 레코멘디드 섹션에서 해당하는 설정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스크탑이니까 데스크탑을 클릭했습니다. 이대로 런 트윅스 버튼을 누르셔서 적용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IP버전 6를 사용 안하신다면 디세이블토리도 그리고 디세이블 IP버전 6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드라이브도 사용 안하신다면 리무브 원드라이브까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선택이 끝났다면 런 트윅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적용이 완료되면 피니시라는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그럼 이제 우측 상단에 X버튼을 눌러 창을 닫고 남은 파워실 창도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 모드와 하드웨어 가속GPU 일정 예약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검색창에 게임 모드를 검색해주시고요. 윈도우가 뜨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셨다면 이후 동일하게 그래픽 설정으로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가속GPU 일정 예약이 활성화되어 있다 확인하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이 최적화를 카운터 스트라이크 투 최적화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키는게 저는 더 프레임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상 메모리 설정입니다. 아니 그거 램 없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32기가 64기가 시대에 무슨 가상 메모리? 싶으시겠지만 2018년도 7월경 공식 트위터에서 램으로 곤란을 겪는 사용자에게 안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결론은 안내대로 20기가의 30기가 또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타르프프는 64기가 램을 사용해도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정적입니다. 이제 적용을 위해 윈도우 검색창에 고급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고급 탭의 설정 버튼을 클릭! 이때 시각효과를 최적성 등으로 하시면 더 성능 뽑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넘어가고요. 고급 탭으로 이동 후 하단 가상 메모리 란에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상 메모리 설정을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이때 가상 메모리가 단독으로 쓸 드라이브가 있다면 좋습니다. 윈도우 드라이브, 게임 드라이브 빼고요. 이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후 표속 크기 2480, 최대 크기 3720으로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재부팅하시면 적용됩니다. 이 설정은 프레임은 올라가지 않고요.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리트 오브 타르프프 프레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라소 설정입니다. 타르프프의 CPU 물리코마 사용 옵션이 제대로 동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스레드를 활용하고 타르프프에서만 지정된 코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클럭발에 있는 CPU들이 잘 먹습니다. 프로세스 라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해주십시오. 실행하시면 무료 버전은 이렇게 광고가 노출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프로세스 리스트가 노출이 되고요. 이때 타르프프를 실행. 실행되면 Escape from tarpcoff.exe 프로세스를 오른쪽 클릭해 주십시오. 메뉴에서 시스템 어피니티, Always Disable SMT, 인텔은 Disable Hyper3 등을 선택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테스트는 안되었지만 윈도우 10을 최초과도 보도록 합시다. 메모리 불결성 끄기입니다. 검색창에 코어격리를 입력하시고 메모리 불결성 토그를 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VMP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검색창에 윈도우 기능을 검색하셔서 실행 후 설치 리스트에서 버추얼 머신 플랫폼을 찾아 선택을 취소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윈도우 설정은 메모리 압축 해제입니다. 32GB 램 이상 사용자만 추천드리고요. 효과는 스터터링 감소가 있습니다. PC에 충분한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압축 및 해제를 할 때 CPU를 생화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충분할 경우 메모리 압축 기능을 끄면 CPU 자원을 아끼고 압축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터터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을 시작하죠. 먼저 윈도우 검색창에서 윈도우 바워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이후에 상태를 알아보는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메모리 컴프레이션 항목이 트루라면 압축 비활성화 명령어를 입력해주시고요. 메모리 컴프레이션 항목이 폴스라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이니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윈도우 설정은 완료하게 됩니다. 좀 뜬금없지만 전원 설정 고성등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고 프레임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 피곤해 엔비디아 세팅 일단 허구가 많습니다. 드라이버 설치부터 시작할텐데요. 다른 방식의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며 설치를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들 혹은 쓸모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클린 설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을 깔지 않아서 반응성이 더 좋아집니다. 프레임이 떨어지게 되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는 빼고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써서 사실 그 부분은 다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에 MV 클린 스토어리라는 단어를 검색해줍니다. 테크 파워 웹퓸 사이트를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실행 시 4가지 옵션이 노출이 되고요. 첫번째는 본인 하드웨어의 베스트 드라이버 인스톨 두번째는 직접 다른 버전의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세번째는 하드디스크에 적용된 드라이버가 있을 경우고요. 네번째는 현재 MV 클린 스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필요없으니 첫번째 또는 두번째 항목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버전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측에 항목 배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완료가 되면... 왜 안나와... 이제 핵심인 트위그 설정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X버튼을 누르면 설정대로 드라이버를 구성하고요. 완료되면 바로 인스톨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레이턴시가 150마이크로초에서 50마이크로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세팅스 보통 기본 설정이 좋기도 하고 효과없는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테스트해가면서 그나마 효과가 있었던 일부 설정을 공유 드립니다. 쉐이더 캐시 사이즈 변경입니다. 스타 시티즌에서는 해당 최적화가 아주 일반적인데요. 포럼에서 이 변경에 대해서 성능이 증가하는 이유라는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쉐이더 캐시의 크기는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 512MB, 1GB와 같이 점점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드라이버는 쉐이더 캐시 크기가 최대 크기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캐시를 정리합니다. 문제는 버그가 있어서 이 쉐이더 캐시가 지속적으로 정리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크게 잡으면 정리하는 빈도가 적어지거나 동작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스터터링과 프레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그래픽 디렉터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뻥은 아닌 거겠죠? 결론은 뭐냐고요? 쉐이더 크기를 10GB 이상으로 잡아라 라는 겁니다. 제가 했던 테스트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이내 결과를 얻었지만 주목해야 될 건 0.1%로 프레임입니다. 그럼 이제 3D 설정 관리, 전역 설정, 쉐이더 캐시 항목을 10GB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항목은 프레임과 상관없는 가식성 옵션입니다. 바로 텍스처 필터링, 음성, LOD, 바이어스 항목입니다. 프라임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어판 설명에 화질 이야기가 있길래 가시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텍스처 필터링, 음성, LOD, 바이어스 항목을 클램프로 변경해 줍니다. 결론은 클램프 설정이 색적에 좋다 라는 거죠. 그럼 변경하겠습니다. 3D 설정 관리, 프로그램 설정, 이스케이프 프럼 타르코 풀 선택. 그 후 텍스처 필터링, 음성, LOD, 바이어스 항목을 클램프로 변경해 줍니다. 그럼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남은 설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전원 관리 모드죠. 큰 의미 없습니다. 최고 성능 선호를 할 경우 항상 풀클럭을 유지해서 GPU의 클럭 속도가 조정될 때 특정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성능이 향상될 수는 있으나 타르코프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멀이나 최적 전원이 더 프레임이 높고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지업 모드. 프레임이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 중에 품질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으로 맞추면 자기가 설정한 그래픽을 드라이버 쪽에서 낮춰서 프레임이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40프레임 정도 되는 사람이 1,2프레임 정도 오를 경우니까 굳이 뭐 설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가지 설정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회수가 좀 나온다면 나온다면 한번 만드는 걸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정보 공유에 동의해주신 스트리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일 저녁 11시에는 라이브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